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출시가 되는 차량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차량을 연목구름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죠. GV80이라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지난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2부 영상이었죠. 연목구름은 파격적인 디자인의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요. 신차 수준의 풀체인지급으로 변신했다는 점을 알려드렸죠. 자신만의 의견을 제시한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분의 당첨자를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광철윤님, 다니엘, 리, 에스찬, 윤종대학교, 조성현님. 사실 별것도 아닌 것인데요. 많은 분께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드립니다. 연목구름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연목구름은 지난 2년동안 GV80과 관련돼서요. 많은 영상과 다양한 포스팅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렸죠. 이제 사전계약을 겨우 두 달 정도만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터웠던 위장막이 조금씩 제거가 되면서 지금까지 상상만 했었던 디자인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한 번에 위장막이 확 제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GV80의 모습을 보면서요. 비록 조금씩이라도 알게 된다는 점이 연목구름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장막 차량도 출시 시기에 따라서 위장막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아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 제조사는 여러 단계를 두고 출시 시점에 따라서 위장막 수준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는 다른 차량의 플랫폼만 입히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 사진인데요. 산타페 차체를 연장시켰지만 전면 오버행 뒤에 디자인을 보고요. GV80의 테스트 차량에만 알게 되었던 사진이죠. 이 사진을 연목구름 찾아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2년 전에 알려드렸던 이미지입니다. 1년 전쯤에 국내 도로에서 목격된 차량입니다. 완전히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요. 그릴과 두 줄의 헤드램프를 보면서 이 차량이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이만 알 수 있었던 사진. 이 시기에 목격된 차량을 보면요. 현재의 위장막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테일램프는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조차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요. 테스터용 더미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오각형 머플러티베의 형상을 보면서요. 이 차량이 GV80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전쯤이었죠. 알프스 부근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경우요. 전면부에 두텁게 있었던 커버가 재고되고요. 위장막 스티커만 붙여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디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두 줄의 쿼드램프는 이 차량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답답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지난 영상에서는 국내 지하주차장에서 포착된 것으로 파악되는 GV80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시기를 고려했을 때 양산차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두 줄의 헤드램프가 드디어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헤드램프 내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위 차량인 V90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하지만 모서리 부분이나 측면부에서 보신다면 조금 다른 부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의 주간주행등이 제공되는 G90과 달리요. GV80은 두 줄의 주간주행등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유니크하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주간주행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있는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테일램프에 깊숙하게 리어 횐도 쪽으로 확장되어 있는 디자인을 새롭게 발견했었죠. 덕분에 어두운 야간이나 전면이나 후면부가 아닌 측면부만 보더라도 이 차량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이라는 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여줄 것 같다는 의견을 함께 알려드렸었죠. 지난주에 해외 자동차 매체인 모토 ES 채널을 통해서 해외에서 최신 차량의 위장막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당연히 양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장막 커버는 보니까 홈면부를 제외하면 거의 제거가 되어 있는데요. 전면부에서 1열 도어 앞까지 위장막 테이프가 붙여있지만요. 자세히 보시면 일부러 디자인을 노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요. 위장막 차량의 수준도 일종의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덕분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측면부의 새로운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발견하셨나요? 사실 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매체에서 해당 부분을 연목구름에 언급할 것으로 예상했었죠. 하지만 그런 기사를 찾아볼 수 없어서요. 연목구름이 지금부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줄의 쿼드램프가 이번 GV80만의 새로운 디자인 시그니처죠. 지금까지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 적용된 점만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위장막 차량에서는 측면부, 1열 도어 앞쪽에 가니쉬처럼 삽입되어 있는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면요. 선명한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위장막 테이프로 일부러 고려내지 않으면 노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선명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UV 차량을 리뷰할 때 연목구름은 SUV 디자인에 있어서 측면부 디자인은 좀 밋밋하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죠. GV80의 측면부는 역동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측면부에 두 줄의 패턴을 삽입하면서요. 디자인의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소재가 단순한 크롬 가니쉬인지 아니면 보이는 건 등허리처럼 보이는데요. 램프인지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파악하기 힘들지만요. 전면부 헤드램프 디자인을 연장하는 것처럼 멋진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디테일이지만요. 놀랍고 제네시스 디자인에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극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요. 측면부에 새롭게 추가된 디자인이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까지 길게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느낌이 팍팍 오시나요? 1번과 2번, 3번이 마치 하나의 디자인처럼 연결이 되죠. 덕분에 측면부만 보더라도 이 차량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SUV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위장막 차량과 측면부의 디자인에 있어서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예상도는요. 유튜버로 활동 중인 아찬님의 예상도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라며 실제 차량은 테일램프가 조금 더 측면부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장막과 그리고 상상, 경험에 의존해서 예상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예상도 시점이 벌써 몇 달 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며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측면부 디자인은 실제 차량과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디필러 디자인은 측면부의 디자인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땡머니님이 공유해 주신 차량 내부의 3열 윈도우를 보면요. 역삼각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디자인을 통해서 외부의 디필러의 형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디자인 차이와 마감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측면부 디자인은 아찬님의 예상도를 참고하시면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연목구름이 작년 초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이었죠. 이미 22인치의 휠이 적용되어 있음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요. 테스트 용도의 그런 차량에 적용된 것으로 파악을 했었지만요. 실제 차량에 22인치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제네시스 GV80은 대한민국에 처음 선보이는 괴물급 SUV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알려진 3.5L 가솔린 엔진이죠. 무려 400마력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계약까지 출시가 겨우 두달 정도밖에 안남았죠.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앞으로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측면부에 새롭게 삽입된 디자인을 발견했죠.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디자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밋밋한 느낌의 측면부 디자인을 한층 세련된 느낌으로 변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보다 새로운 많은 정보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다소 실망스러운 아쉬움이 있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하루하루의 기다림도 신차를 구입하시려는 분께 새로운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GV80과 내년 초에 출시될 3세대 G80 세단의 디자인 차이점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요. 대부분의 부품과 새로운 디자인을 공유하게 되면서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차이점은 전면부 그릴 디자인입니다. 정보가 높은 SV인 GV80의 그릴 하단부를 보시면요. 아래 부분이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 세단인 GV80의 경우 그릴 하단부가 좀 더 뾰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차량의 경우 정보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디자인을 조금 달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두 차량의 차이점은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